한 번에 가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정신쏘 거의 뭐 1박 2냐 아니면 피난이네? 노래 틀어도 돼? 그럼요 10km 직진이라 안심하고 10분 동안은 직진만 사는데 아 10분 동안 노래 틀 수 있는 거야? 아 자의 이렇게 선글라스 맞췄어요 자의 의상은 오늘 초록 신발도 초록 가방도 초록 핑크 아 야해 여기도 핑크 정말 지독하다 지갑도 핑크니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메모리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아끼야 카메라를 두 대나 갖고 왔는데 둘 다 메모리카드가 없을 거예요 미쳤나봐 진짜 야 나 약간 왜? 할머니가 손녀들이고 메모리카드 놓고 왔어 나 괜찮다 근데 이거 좀 괜찮다 저는 핑크 옐로 핑크에 충실한 플럼핑크 아 핑크 안 보이네? 아쉽다 아쉽다 딱 기다리고 아 밀린다 엄청 진짜? 그러네 이 라인만 되게 밀린다 빠질까? 아니 빠지기에는 옆에 들어오는 차선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나일 것 같아 너무 이쁘더라 너 부산 갔을 때 찍은 거 인스타 진짜 다 이쁘던데? 사진이? 내가 건족잖아 너 오 우리 방이 쌓은 거다? 1kg 뛰는 거다 야오 오칼미씨 초보 운전이시잖아요 네 대단해요 차도 뽑고 네 멋있다 누가 데려가라 맛집이예요 맛집이예요 이게 약간 초보 씨 이거 몇 초에 한 번씩 뒤집어야 한다고요? 2초 2초? 예 양손 스냅이 아주 장난 아니시네요 20초에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맞아 언니 혼자 왔어? 와 엄청나요 과연 다이어트 다이어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 맛집 이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잘못 이탈하였습니다 아 아니 분명히 200m였는데, 3.5kg가 됐어요 정아는 답답하면 바람을 쐬요 이게 뭔가 가성적이다 나야 들어가! 바질패스트랑 토마토, 크림치즈, 빵이랑 소금빨이 배 딱 커요 안녕 언니랑 연례 거부한다 다시 한 번 한 번 튕기네 그러게 어? 표정이 안 좋아요 분날리셨나요 혹시? 어? 혹시 안 좋아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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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운세 금면 착실하고, 남도 잘 도와줘 친인도 좋다고 하면 내 건강은 성공으로 천원 날렸나요 혹시? 혹시 천원 날린 것 같은데?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니야? 뭐야 어이겁네 아 여유만만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대 그래서 쉬비나 여가생활에 상당한 소용이 있고 일상이 여유있고 보람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 표정이 너무 안좋아 유나 표정이 너무 웃어 아 당신 참 불편하게 찍네? 네 좀 불편해 주차장들 아 아 그러네 지바이어 여기서 하네 아 아 아 저의 오늘 룩을 소개할게요 자 먼저 핑크공술 저는 상의는 뭐죠? 핑크가 아니고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선글라스 너무 완벽해요 제 룩을 소개해볼게요 저는 오늘 소록스에요 목스 그리고 파이크 신발에 신고 왔어요 오늘 다 젖어버린 거 오늘 젖을 것 같아요 이건 비밀 이건 비밀 젖어버린 거 그래서 헬멍그린 미연 안으로 g 아 재밌게 어두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? 몸몬으로 너무 무서워 다시 너 할 수 있니? 절대 미칠 것 같은데? 학도로분도 진짜 무섭하네 나 이렇게 자 오지마는 귀여운 베이커리와 함께 아니 안 불렀어 거기 보고 있어 바깥에를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? 정아야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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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모델 같아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나는 어리다 난 어리다 이걸 꼭 팔아야겠다 광구주한테 이걸 5천원짜리지만 50만원으로 팔아야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오 정말 간장이지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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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이뻐요 좋아요 오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고마 먹을래? 짠 까똥 먹을 수 있겠지? 먹을 수 있겠지? 고마워 삼겹다리랑 짠 바닐라는 맛있죠? 고고침이랑 간장 고마워 고마워 야 개멋있어 개멋있어 도착했습니다 오디를 추천 도착했습니다